유중자, 수중자, 상속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중을 공부할 때는 꼭 세 주체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중자, 수중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이렇게 일단 유중은 구조가 딱 표하게 돼야 됩니다 유중자, 수중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이렇게 세 주체에서 유중자는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수중자하고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공동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명의 회복 여러분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진정명의 회복을 그대로 해석하면 진정으로 명의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등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법률 용어에 진정으로 하는 감정이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겠지? 진정한 명의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자기 명의를 회복하게 하는 등기다 진정한 권리자가 자기 명의를 회복하게 하는 등기다 이게 진정명의 회복이거든요 그럼 칠판 보시면 소유권 여러분 갑을 병으로 이렇게 이전됐다고 칠게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이 매매가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럼 싹 다 무효죠 그렇죠? 그럼 아무리 이 병이 선이 무과실을 할지라도 이때 병은 소유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싹 다 무효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무효니까 말소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게 2번이 절대적 무효니까 2번 2등기를 말소하면 그냥 밑에 건 죽어버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2번이 무효면 이게 지금 2번이 무효예요? 그러면 3번도 무효가 다 무효긴 해요 그런데 현재 등기상에서만 놓고 본다면 누가 소유권자입니까? 병이죠 그럼 을은 등기부상에서 뭘 갖고 있나요? 을이 지금 등기부상에서 뭘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약은 영 그러니까 2번을 말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이 2번이 무효니까 말소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2번을 말소를 못하거든? 현재 등기상에 소유권자는 누구니까? 병이니까 병한테 말소를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병을 말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2번을 말소 못하냐?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말소를 해요 그래서 일단 3번 병을 말소하는 겁니다 그럼 말소를 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나요? 누구한테 가죠? 그때 이제 이걸 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가져가려면 말소등기를 두 건을 해야 돼 말소등기 두 건을 해야 그래야 갑이 소유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원칙대로 간다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왜? 원인이 뭐라고 했으니까? 뭐요라 했으니까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게 어차피 소유권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 달성은 되거든 그럼 이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 방에 끝내버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끝나버리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전등기를 해버리면 되지 이전등기를 말소등기를 하면 두 건을 말소를 해야 소유권을 가져갔지만 이전등기를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한 방에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이 무효면 무효면 원래는 무슨 등기를 해줘야 돼요? 말소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듣겠다고요? 이전등기를 한 거야 이럴 때 그 원인을 뭐라 하란다고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명의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진정명의 회복을 제가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명의 이게 원인이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정명의 회복이 원인이고 갑이 이제 권리자로서 다시 가져간다 말 알아들었어요?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원래 원인이 무효면 무슨 듣기를 하는 게 맞아요 말소등기 그런데 말소등기 하게 될 때 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때 쉽게 하는 방법을 하나 고안해낸 게 뭐라고요? 이전등기다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용어를 개념을 정의할 때는 등기 원인의 무효등으로 말소등기게 될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전등기 할 때 그때 그 원인을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 더 소유권이 원래 A가 갖고 있다가 B랑 가장 매매를 했어 여러분, 이 법에 가장 통정의 표시 배웠어요? 통정의 표시 참 이름이 좀 특이하죠? 명칭이 이 건물에 대해서 서로 짜가지고 짜고 소유권을 B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매매한 것처럼 꾸민 거야 그럼 여러분, 가장 매매는 무효죠? 무효잖아요? 그런데 이때 B가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C한테 저당권을 설정해버려요 3억짜리를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A가 이제 알게 된 거지 A가 B가 이런 짓을 했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A는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죽여버리려고 그런다 막 이러던데 그럼 A는 지금 B한테 믿을만 하니까 명의를 이렇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B가 배신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놔두면 B가 이거 팔아먹게 생겼구나라고 싶으니까 A가 다시 소유권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매매는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니까 무슨 듣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소듣기 그럼 2번 듣기를 말소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말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저당권을 지금 B가 만들어 준 거잖아요 B가 만들어 준 건데 B가 무효로서 말소가 돼 버리면 이게 설정했던 저당권도 지워진단 말이에요 B가 무권리자로 설정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2번 무효로서 말소듣기 해달라고 할 때 말소듣기 해달라는 당사자는 A하고 B잖아요 A하고 B가 이거 말소듣기 해달라고 신청하거든 그런데 가만히 있던 시에 저당권이 없어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때 C 같은 사람, 이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놈들이 등기를 하는 바람에 손해보게 생긴 사람, 이걸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이해관계인 뜻이 뭐라고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놈들이 등기하는 바람에 손해보게 생긴 사람이다 자기는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신청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신청하지 않았고 등기 신청은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손해와 그런 사람을 뭐라 한다? 이해관계인 그럼 이렇게 말소듣기 할 때 이해관계인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가 승낙서 받아와야 돼 이 승낙서를 받아와가지고 말소듣기 신청해야지 승낙서 없이 말소 신청하지 않아요? 그럼 각하해요 말소듣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통정의표 시인은 무효지만은 그걸 가지고 선의의 삼장에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선의자라면은 선의자라면은 이게 무효를 시한테 주장을 못한다는 소리거든? 그럼 시인은 승낙음은 없다는 소리야 승낙 안 해도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승낙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은 A는 2번 듣기 말소듣기를 못합니다 말소듣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가져가야 되겠는데 말소듣기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소유권은 가져가야 되겠고 말소듣기를 못하고 이랬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듣기라는 거지 이렇게 소유권 이전듣기 그래서 원래 무효였으니까 말소듣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전듣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 원인을 뭘 하란다? 진정명회복 그럼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당권은 지워지는 거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다시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라도 내가 소유권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진정명회복이라는 개념은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온 개념이고 우리 이 이해가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야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 소유권 말소듣기 할 때 절대 중간에서 못 지워 소유권을 말소하려고 하면 항상 어떻게 지워야 된다고요? 밑에서부터 지워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0이라 말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유권은 지워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해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같이 설명한 겁니다 소유권 말소하는 방법과 그래서 이거 너무 번잡하다 그래서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원인이 진정명회복이다 개념 보세요 진정명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란 등기 원인의 무효등으로 등기 기록에 기록된 등기명인이 무권리자일 경우에 끊어줘요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을 회복하고 잘 때 무권리자 명예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랬거든 그래서 지금 색깔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정명회복을 이해를 할 때 단어 세 개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효라는 말과 말소라는 말과 이전 그 사이에 무슨 말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써도 돼 그런데 이 세 단어만 꼭 들어가게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 말 알아듣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럼 이거 공동신청하는 거겠어요? 단독신청하는 거겠어요? 지금 이 경우에 4번 등기 있잖아요 4번 등기 이거 공동으로 신청해요? 단독으로 신청해요? 여기 보고 말하세요 보고 어떻게 한다? 이 4번 등기를 누가 하고 싶어해요? 이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자, 갑의 권리를 취득하죠 혼자 가서 진정으로 회복하고 싶어요 라고 신청하면 해줘버려? 혼자 가서 A가 이걸, 갑의 이걸 해버리게 되면 등기상에서 병원 소유권을 잃어버리는데 등기상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가져가자면 병원 소유권을 잃게 되잖아요 그럼 병의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소? 필요? 필요 없어요? 나는 진정을 하고 싶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해줘버리는가? 등기관이 저게 통정의 펫에서 무언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병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안 해줄 것 같다고 누가 판단했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써진 말이 없었는데 만약에 같이 해야 되는데 병이 안 해줄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송하는 거지 나는 처음부터 안 해줄 것 같다고 미리 생각이 들던데요? 그렇게는 문제 보면 안 돼? 그래서 4번 등기하게 되면서 등기상에서 갑은 소유권을 지득하지만 병은 소유권을 잃거든요 따라서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으로 그런데 만약에 갑이 병에게 요구를 했는데 병 협조를 안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소송해가지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그때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 이렇게 그래서 신청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들어봤다 이런 눈빛 하면 안 됩니다 들어봤어 뜻이 뭐라고요? 진정으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진정한 권리자가 자기 명의를 회복하게 사는 등기다 이렇게 여기까지 소유권 마쳤고요 나머지 용의권이 나오거든요 용의권은 일단 패스하세요 다음 순환 때 사실 여러분 용의권은 다음 순환 때 설명 안 해도 돼요 용의권은 그 3순환 때 마지막 때 있잖아요 그때 설명해도 여러분들 금방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법에서 용의권 배우고 오잖아요 그럼 쉽게 전달할 수 있거든 등기법에서 배우는 용의권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시험대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등기법 처음부터 이건 할 필요는 없는 내용 자 저당권으로 갈게요 바로 422페이지 저당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소유권만큼이나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 말인데 저당권 설정독기에 대해서 봅시다 여러분 저당권이라는 것은 칠판 보시면 저당권은 담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 중에서 저당권이 담보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이 아파트를 현재 A가 가지고 있어요 A가 그럼 A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은행 가서 대출을 하면서 대출을 하면서 이걸 빌렸습니다 그럼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 주고 빌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장점이 뭐냐 어때요? 여러분 이 담보를 잡혔다 그랬을 때 이 점유를 은행에다 넘겨버립니까? 계속 사용을 합니까? A가 이게 최고의 장점인 거야 담보를 잡히긴 했지만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최고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당포에다가 물건 맡기고 돈 빌려올 때 전당포 주인이 돈 받기 전까지는 물건 안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전당포 주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질권의 최고 단점이 뭐예요? 이제 물건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당포에다 맡겨버리게 되면 그 물건을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불편한 거거든 담보로서는 약한 거야 물론 이제 담보권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한 거지 담보권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니에요? 얘가 돈 안 갚으면 이걸 못 사용하고 끝까지 안 갚은 다음에 팔아서 내가 충당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당권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담보를 잡히긴 하지만 담보 제공자가 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한다는 진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하는 거냐 만약에 가치만 잡고 있는 거든 가치 공부상에다 기록해놓고 가치를 잡고 있다가 만약에 변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매시켜 저당권의 본질이 경매거든요 경매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물건 팔리면 거기서 내가 우선 변제 받는 거 이게 저당권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경매로 팔리는 게 강제 경매입니까? 그러니까 이 담보 제공자의 의사에 따라서 경매하는 겁니까? 의사에 반해서 경매하는 겁니까? 저당권에 해가지고 경매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담보 제공자의 의사에 따라서 경매하는 거다 의사에 반해서 경매하는 거다 담보를 잡히는 자체가 내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게요 만약에 못 갚으면 내 부동산 경매해가지고 이거 팔아서 돈 받아가세요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이무이 경매라고 그래요 이무이 경매 담보 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다 그래서 이무이 경매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그때 한번 설명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들어본 거예요 항상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억하면 된다고요 지금부터 알겠죠? 그럼 나 다음 주도 또 어떻게 그럼 그때도 지금 하면 되지 그럼 계속 지금 지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맞자 내가 기억이 난다 배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저당권의 의미 객체해 봐 보니까 저당권이란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담보 가치만 지배하고 있다가 채무 변제가 없을 경우에 이걸 경매해서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말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게 이게 경매랑 연결된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칠판 보십시다 이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갑이 나옵니다 갑이 갑이 나오고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맞아버렸어 의리나와 그럼 갑이 그한테 돈을 빌려고 합니다 돈을 빌려고 하는데 그때 돈 빌리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저게 무슨 뜻인지 그대로 말해 봐요 금전을 소비하려고 빌리는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 금전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죠 뭘 넣으면 좋겠어요? 맥주? 맥주를 소비하려고 빌리는 계약 맥주 소비대차 계약 내가 콩을 빌리려고 빌린다 그 계약을 했다고 콩 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려고 빌리는 계약이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인 거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1억 빌려줬어 1억 빌려주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채권이 나오는 게 채권이 그때 이 계약의 당사자에서 돈 빌려준 을 뭐라고 해요? 채권자라 그러는 거고 이때 갑을 뭐라고 그러고? 채무자 여기서 채권자는 이제 돈 받을 사람 돈 갚을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갑이 지금 1억을 빌려줬잖아요 저 빌려준 1억을 안 떼이고 안전하게 해수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잡는다? 담보를 잡는 거지 그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물권 계약입니다 물권 계약이라 계약만 해가지고 저당권이 발생하지 않아 저기다가 뭘 해줘야 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걸 해주면 저당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을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할 때 갑을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을 공부할 때는 계약이 두 건 이루어져요 이게 돈 빌리는 계약하고 담보 잡히는 계약이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두 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당사자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채권자, 채무자라는 개념하고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개념이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어야 돼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자랑 채무자는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어 돈은 갑을 빌려갔는데 담보는 병이 잡힐 수 있거든 그때 병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보증인 물건에다가 보증인 사람이라 해서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래 물상보증인? 생물보증인도 있어요? 그런 건 없고 물건에다가 보증 쓴 사람이라 해서 물상보증인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약이 두 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저당권 설정등기 이 저당권 설정등기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소유자가 갑이었잖아 갑이었다가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등기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때 누가 당사자가 될 거냐고 했을 때 저당권 설정자 갑 이게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자 을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한다 여기서 채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채무자가 의무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게 될 때 원인은 저당권 설정기약인 거야 이게 원인이 아니고 소비자 계약이 원인이 아니라 이 저당권 설정기약에 따라서 설정등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는 이 설정기약의 당사자인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렇게 말해줘야 돼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하는 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의 주체를 말하면 안 되고 이거 그래서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한다 이럴 때 꼭 써야 되는 게 뭐냐 누가 얼마 빌려갔냐를 써야 돼 누가 얼마 빌려갔냐 채권해가고 채무자 누가 얼마 빌려갔냐 이거 안 써지면 저당권은 무효예요 저당권 능기할 때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걸 필요욕사항이라고 그러거든 꼭 써야 되는 게 누가 얼마 빌려갔냐 채권액과 채무자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필요욕사항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자, 필요욕사항 이걸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 꼭 써야 되는 사항과 관련돼가지고 선생님, 왜 필요욕사항에는 권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저당권자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건 필요욕사항에 안 들어가고 채무자하고 채권액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교실이 너무 더운데 찐방으로 만들어놓은 얘는 안 더우세요? 딱 좋아요? 아, 추워요? 아, 여기가 난로가 있어서 나는 더워 아주 그냥 성능이 좋은 난로야 위에도 있지, 옆에도 있지, 앞에도 있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가끔 열날 때가 있거든 그런데 오늘은 열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들한테 열나는 거 아니야 지금 위에서 나는 거예요, 위에서 자, 여기 보시고 그러면 필요욕사항이라고 할 때 누가 얼마 빌려갔냐 이게 필요욕사항인데 왜 권리자는 말 안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등기법 첫날 이전등기하고 변경등기 설명할 때가 있었거든 개념 설명할 때 이전등기는 권리자가 바뀔 때 하는 등기고 변경등기는 권리의 내용이 바뀔 때 하는 등기다 이런 말 기억나세요? 안 나면 또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라고, 내용 필요욕사항이라는 것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권리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권리자는 당연히 써지는데 이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욕사항이다, 임욕사항이다라고 말할 때는 권리자를 빼고 말하는 거예요 채권학체험자, 이게 내용을 말하는 거라 이게 내용 중에 필요욕사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알아들었어요? 해석, 여기 봐봐요 저당권 설정등기 할 때 설정등기 할 때 신청인 봐보니까 저당권 설정등기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제일 밑에입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원한다 이런 말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필요욕사항이라고 나와 꼭 써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거기 기억본에 채권행권, 니은 채무자 나왔단 말이에요 두 개만 동그림 치세요 채권행하고 채무자 나머지는 다 넘어가도 돼 그래서 뭐라고요? 누가 얼마 빌려갔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 누가 얼마 빌려갔냐 이렇게 칠판 다시 보시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여기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전세권이 지금 4억짜리가 B한테 있는 거야 B가 전세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B가 C한테 돈을 빌려갈 수 있겠죠 이렇게 빌려가면서 1억 빌려가면서 담보자 필요하라고 하니까 자기 전세 이 4억짜리 전세권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가능하거든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때 이때 저당권은 1번이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똑같이 써야 돼 누가 얼마 빌려갔냐 채권액 채무자 이거 저당권자는 누가 써지고요? C 이렇게 그런데 번호가 뭐예요? 번호가 1-1 부기등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부기등기냐 이 저당권은 지금 1번 전세권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1번 전세권에 붙어 있으니까 부기등기거든 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저당권 누가 설정해 줬어요? 소유자 소유자 이 전세권 누가 설정해 줬어요? 소유자 이 전세권 누가 설정해 준 거예요? 소유자 소유권자가 뭔가를 설정해 주죠? 그럼 항상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설정한 저당권 소유권자가 설정한 전세권 소유권자가 설정한 지상권 소유권자가 설정한 임차권 이런 것들은 다 뭘로 한다고요? 주등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는 걸 주등기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저당권은 누가 설정해 줬어요? 전세권자가 소유권자 아닌 사람이 뭔가를 설정하잖아요? 그럼 부기등기합니다 그 등기에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나타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은 무조건 주등기로만 한다 무조건 부기등기만 한다가 아니라 소유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이면 어떻게 하고요? 주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이니까 부기등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당권이 목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도 가능하고 지상권도 가능합니다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3개거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저당권은 주로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소유권 그런데 보다시피 전세권에 가다가도 저당권 설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듣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 OX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아까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는 2분의 1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 공의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한 필지 2가 있어 한 필지 1부에다만 저당권 설정하는 거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죠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페이지 와 봐요 저당권 의미 객체에서 의미 객체에서 거기 2번 객체가 있거든 객체 봤습니까? 422페이지 422페이지 저당권 등기에서 양가로 1번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객체 등기법상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의 하나입니다 여기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잠깐 말한 거예요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자기 권리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이거 말하는 거거든 그럼 오른쪽에 와가지고 아까 지금 동그라미 2번 신청정보의 내용에서 필요욕사항에서 채권액, 채용자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럼 바로 내려가지고 3번 등기 실행 여기 보겠습니다 저당권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 즉 소유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때는 주등기로 한다 그렇지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때는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여기서 하나 일반화 시켜보면 소유권자가 뭔가를 설정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주등기 소유권자 아닌 사람이 뭔가 설정할 때는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럼 찍어봐요 전세권자가 여기 저당권 설정했을 때 부기등기 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전전세라고 그러거든 그럼 전전세는 주등기로 하겠어요? 부기등기로 하겠어요? 부기등기로 합니다 전세권자가 설정할 수 있는 권리 중에는 지효권도 있거든 전세권자가 설정한 지효권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그거 주등기겠어요? 부기등기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나는 지효권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답을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걸 모른 날지라도 지금 지효권이라는 권리가 있나보다는 걸 들어서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전세권자가 그럼 소유권자 아닌 사람이 뭔가 설정할 때는 부기등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효권이라는 말을 아예 몰랐어도 전세권자가 설정한 지효권이라고 했으면 그럼 부기등기 하겠구나 라고 대답할 수는 있잖아요 말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다음에 저당권 말소등기로 가보겠습니다 칠판 봐보시고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저당권을 을한테 갖고 있어 을이 이제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갑이 돈을 갚았어요 갚아가지고 이제 말소등기 한단 말이에요 말소등기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주등기로 해요 여러분 말소등기는 100% 주등기입니다 말소등기는 부기등기 될 데가 없어 그리고 몇 번 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써요 1번 저당권 설정등기라고 쓴 거예요 목적한 등기를 써주고 말소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해당 등기를 다 지워 이렇게 번호까지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지금 1번이 말소등기예요 2번이 말소등기예요 둘 다 말소등기예요 어떤 게 말소등기다? 자 다시 봐요 지금 여기 1번이 보존등기입니다 보존등기 여기 1번이 설정등기입니다 설정등기 그 다음에 2번 말소라고 써있죠? 써있잖아요 말소등기예요 써진 것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리고 나서 1번을 지우거든 자 1번이 말소등기다? 2번이 말소등기다? 써진 거 2번이 말소라고 써있잖아요 2번이 말소등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등기는 항상 이게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고 그 종전의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 말소등기 할 때 그래서 1번은 이제 말소등기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어떤 게 말소등기냐? 라고 했을 때는 2번 말소라고 써진 이거 그래서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거 어떻게 신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누구랑 누가 신청해요? 갑과 의리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저당권자가 있어요 누가? 이 말소등기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갑 그러지 말고 제대로 말해봐요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을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한다 이렇게 다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잘 보셔야 돼 갑이 저당권 설정자고 을이 저당권자인데 이게 이전이 됐어 자 이렇게 이전이 됐어요 그럼 아까 이러면 권리자 지우라 그랬지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 현재 누가 등기상에서 저당권자예요? 지금 보고 있죠? 지금 여기서 누가 저당권자입니까? 병 1번 저당권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소멸된 거예요? 1번 저당권 효력이 있다 소멸됐다? 효력이 있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 상태에서 권리자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병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돈 갚았어 그럼 말소해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소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때 갑이 갑이 을한테 말소해달라 그래야 됩니까? 병한테 말소해달라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을은 저당권자가 아닌 거야 아까 물어봤자 이게 지금 누가 저당권 가지고 있냐? 병 병한테 말소해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병한테 이제 말소해달라 그러는데 그럼 1번을 말소 신청합니까? 1-1번을 말소 신청하겠어요? 둘 다 말소 신청하겠어요? 자 1-1번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그럼 1-1번 말소해 볼게요 1-1번 말소해 봐 그럼 1번 어떻게 돼요? 1번이 살아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다시 봐보면 이걸요 이전등기를 이전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하고 정전회과 권리자 지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1번 저당권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권리자가 병입니다 이런 뜻이거든 따라서 말소를 해달라고 할 때는요 1번을 말소해달라고 신청해야 돼요 1번을 1번 1-1번이 아니지 그럼 1번을 말소해 그게 말소가 된다고 쳐보세요 1번이 지워져 그럼 1-1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직권으로 이렇게 말하네요 자동으로 이퀄 직권으로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1번이 주등기가 지워졌는데 부기등기가 남아있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요 학생들이 이거 진짜 어려워하거든 이걸 왜 어려워하는지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근데 왜 못 맞추냐고 문제가 나오면 정답률이 38%밖에 안 돼요 3분의 2가 틀려버린다니까 이거 문제 내놓으면 이게 권리가 이렇게 이전된 상태에서 말소하려고 그럴 때 현재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거든요 이게 근데 말소를 해달라고 할 때는 이 주등기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등기 설정등기인 주등기를 말소 신청해야 돼요 이걸 신청하면 이 부기등기는 어떻게 말소된다? 직권 말소돼 이게 그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다 알아듣는데 시험지만 보면 이게 그 말이었다고 이래버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하도 학생들이 이걸 못해가지고 제가 뭘 해냐냐면요 병하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욕하는 거 아니요 이거 의라고 병 중에 누구한테 말소해달라고 하냐 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한다고요? 병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하네 이게 병하네요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하네 이거거든? 알겠죠? 이렇게 자극적인 방법으로 말을 해도 못 맞춰버린다니까? 그게 그 말이었어요 그 말이었어요 하하 하하 하여튼 여기 이거 이것까지 하면서 하는 말인데 학생들이 이제 하여튼 병에게는 잘 다가오는 것 같던데 그런데 주등기 애우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등기를 잘 생각해봐요 일본이 살아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주등기를 말소 신청해야지 그리고 이제 부기등기는 이거 주등기가 지워졌는데 부기등기는 남아있는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직군 말소 보십시다 말소등기 저당권 말소등기는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공동 신청한다 이거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줄 쳐요 저당권 이전된 경우 줄 칩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현재의 저당권자인 양수인 양수인이라고 하든 얘가 누구예요 지금 병 병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 경우에 주등기인 설정등기를 말소 신청하면 이전등기인 부기등기는 직군 말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반디 잘 알아야 되는 거 이쪽에서 최근에 문제가 다시 나왔고 올해는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가치제가 하는 게 있어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이걸 항상 같이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원래 정답으로 들어갔어 저당권 쪽이 올해는 무난했던 게 맨날 했던 게 정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는 좀 무난하게 나갔어 그래서 여하튼 지금 하는 것들이 지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기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 넘겨보시면 근저당이 나와요 여러분들 저랑 공부할 때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연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저당권도요 근저당권도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값과 을이 일단 돈 빌리는 계약을 해 채권이 발생하고 여기서 그런데 담보로 잡힐 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저당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등기할 때 이렇게 써져요 그럼 근저당권하고 저당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근저당권에서는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채권액 1억이라고 돼 있으면 진짜로 1억을 빌린 거겠습니까? 1억보다 조금 빌린 거예요 저당권에서 채권액 1억하고 써 있으면 진짜로 1억을 빌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중간에 돈을 갚았어 쓰지 말고 잘 봐요 써봐야 아무 의미 없어 돈을 갚아가지고 내가 천천 만원 갚았거든 9천만원이 된 거야 그럼 이거 저당권에서는 어떻게 변경 듣기 해야 되겠습니까? 냅도 되겠어 이거 변경 듣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또 갚아가지고 7천이 되죠 그럼 또 변경 듣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4천이 됐어요 그럼 또 변경 듣기를 해야 돼요 더 빌려가가지고 여기다가 6천이 됐다 또 변경 듣기 해야 되고요 다 갚아가지고 0이 됐어 그럼 말소등끼리 해야 됩니다 다시 또 빌려간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듣기를 또 해야 돼요 이렇게 이 채권액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저당권은 바로 따라갑니다 이걸 보고 저당권의 부정성이라고 해요 이런 다모물권의 부정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채권이 발생하는데 채권이 1억이었다가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거든요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야 주된 권리인 채권이 움직이면 저당권은 바로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는 정도가 너무 심한 거야 얘가 100만원을 갚았어 그럼 저당권 변경 듣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처럼 그래도 한 번 갚을 때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갚을 때는 괜찮은데 한 달에 79만원 갚아 79만원 15년 분할상환이라고 그러면 15년 동안 매월 변경 듣기 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돈 갚을 때 마다 얼마나 불편하냐고 이게 그래서 저당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이때 아니 내가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다 쳐가지고 혹시 내가 돈 못 갚을 때 지원배상까지 다 쳐가지고 담보해 줄 테니까 그냥 따라오지 말아라 내가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저당권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근저당권이야 그게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기라고 써요 채권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1억 3천 써 있잖아요 1억 3천 써 있는데 이때 왜 빌려간 돈 1억인데 왜 3천만원 더 써놨냐 그게 이자까지 담보하겠다는 뜻이야 이자까지 이자까지 내가 담보이고 혹시라도 더 추가되는 비용 발생한다고 하면 내가 그것까지 담보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 따라오지 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생겨서 만들어진 저당권 그게 뭐라고요? 근저당권 그럼 근저당권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 이게 원금 1억이라고 쳐볼게요 만약에 2천만원 갚았다 그럼 원금 8천만원 줄었죠 줄었도 이건 어떻게 냅두요? 그냥 고쳐요 냅두요? 다 갚아가지고 0이 됐어 0 냅두요? 말소해요? 말소 그럼 해야 돼요? 냅둬도 돼 여러분 같으면 말소하겠어요? 냅두겠어요? 말소해요? 내가 은행에 한두 달 있다가 돈이 추가로 필요할지도 몰라 그럼 내가 이렇게 0 됐거든? 0 0 됐다가 냅뒀거든? 냅뒀다가 내가 한 5천만원을 추가로 나중에 빌려 이렇게? 그럼 은행에선 담보 추가로 요구하겠습니까? 요구 안 하겠어 5천만원 새로 빌려줄 때 그럴 때 은행에선 담보 잡혀라 저당권 설정해라라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1억 3천이나 담보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부동산에 이게 지금 섬열되지 않았다고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빌릴 때 0 됐다 할지라도 말소 안 하고 내둔다면 나중에 추가로 돈을 빌릴 때 추가 담보 요구를 안 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돈 더 빌렸고 7천만원 됐다 8천만원 됐다 이렇게 돈이 더 늘어나도 은행에선 담보 요구를 안 하지 이미 이걸로 담보가 다 되고 있는 상태니까 말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편한 거야 이게 그래서 저당권이 현재 사용되는 정도는 0이에요 0 여러분들이 등기 부를 때 보잖아요 어떤 등기 부를 때 봐도 저당권은 없어 100% 근저당권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저당권의 최고 장점이 뭐냐 채권이 저당권이 저당권이 채권을 안 따라다녀 그걸 뭘 하란다고요? 부종성 따라 부종한다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 이거예요 따라 붙는다 부종이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 따라 붙는다 뭐가 뭐에 따라 붙는다고요? 칠판 봐 보세요 여러분 채권하고 저당권 중에 어떤 게 주된 권리요?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담보하려고 들어오는 거거든 어떤 게 주된 권리다? 채권 그럼 뭐가 뭐를 따라 붙겠어요? 저당권이 저당권이 채권을 따라 붙는 거야 주된 권리가 채권, 종된 권리가 저당권이니까 그런데 너무 과하게 따라다녀갖고 불편한 것이 서로 불편하니까 너 그만 따라와라 따라오지 말게 하는 그 저당권이 뭐라고요? 근저당권 그래서 부종성 완화 또는 부종성 예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저당권이 나왔는데 근저당권에는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일반 저당권은 채권액 채우무자 누가 얼마 빌려갔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저당권은 누가 얼마 빌려갔냐를 쓰긴 하는데 그때 채권액이 아니라 뭐를 쓴다고요? 최고액 여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자나 지원배상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원금을 써놓은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가끔 부동산 중개할 때 중개사가 뭐라고 말할 때가 있냐면 그게 금액은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 원금은 한 5천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 절대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채권채구의 4억이에요 쳐봐요 4억 4억인데 그때 지금 원금이 1억밖에 안 된다고 그래 돈 다 갚아가지고 1억밖에 안 남았다 4억 써 있어도 1억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후순위 저당권 세입자로 들어간다거나 세입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니면 이걸 그렇게 계약할 때가 있거든 그렇게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원금은 1억밖에 없는데 이렇게 써 있으면요 나중에 추가로 돈을 더 빌리더라도 세입자보다 나중에 들어왔다고 쳐봐 그래도 그 사람의 1순위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4억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은 근저당권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금액까지 이 금액까지 1순위라는 뜻이거든 알겠죠? 이런 거 그런데 책에서는 조금 다르게 써져 여기처럼 써진 게 아니라 책에서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증간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결산기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라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읽은 말이 좀 어렵지 지금 이렇게 들을 때는 좀 무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원래 나오게 된 개념은 책이에요 책에 써진 것대로 나온 거거든 그런데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근저당권은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은행에 대출받을 때 실제 제공되고 있는 근저당권은 이거라고 이 내용 그런데 이거 원래 근저당권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계속적 거래 관계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다고 쳐봐 이때 B가 A에게 납품을 해요 물건을 납품한다고 그런데 물건을 한 주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하고 결제를 할 때 대금을 결제할 때는요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거나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매달 하건 두 달에 한 번 하든 분기별로 하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납품할 때마다 하나의 채권이 발생하는 거야 B가 A에게 납품을 해요 그럼 채권이 하나가 발생하고 그다음 주에 또 납품하자면 또 하나가 채권이 발생하고 계속 채권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런데 결제는 딱 한 달 두 달 정해져 있긴 하지만 중간에 돈을 약간 갚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막 정 부탁해가지고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얼마 달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채권이 A가 늘었다 줄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니까 그럼 내가 납품을 하긴 할 텐데 그럼 네가 담보를 잡혀라 이렇게 내가 그 동안에 쭉 물건을 납품해 줄 텐데 그 납품액이 상당히 많아지면 내가 부담될 수 있으니까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네가 담보를 잡혀라 이렇게 해가지고 A 소유 부동산에다가 최고액을 정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저당권이라는 거지 그게 지금 하는 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납품할 때 제가 납품한다 그랬잖아요 그 납품할 때마다 채권이 발생한다고 그럼 매주 하나씩 발생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이쪽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이번 주에는 한 번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주에는 채권이 두 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개의 불특정 다수의 채권 이거 그래서 책 봐보세요 근저당권이란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결산기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게 설정한 저당권을 말합니다 원래 근저당권 개념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쉽게 말하려고 아까 여기서 말했던 거 이거 원금이 늘둘 줄은 냅둔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잘 알아듣거든 그런데 원래 근저당 개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책에 써진 거 그런데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이지만 부정성이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이 안 따라다닌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지만 저당권은 하나의 특정 채권을 담보합니다 한 번 딱 빌려간 돈이 있잖아요 그걸 담보해 그런데 방금 여기서 말할 때 근저당권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불특정 다수의 채권 납품할 때마다 하나의 채권이 발생한다 그 말이지 그 말 알아듣겠어요? 매주 채권이 하나씩 생기는 거야 납품할 때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거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근저당권 설정할 때 꼭 쓰는 게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채권, 최고액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자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오늘 진도 다 나갔어요 질문 하나도 궁금한 거 없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싹 다 알아들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를 마쳤고 그러면 오늘 배운 거 한번 쭉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패스 학계론 고민법도 에듀윌 합격패스 중개서법 공심법도 에듀윌 합격 꿈꿍법 세법 한번에 에듀윌 합격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